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인생에서 꼭 한 번은 맹자를 만나라. 지은이는 판덩입니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되니라. 돌붙여 석불리라는 별명에 붙은 이창호라는 기사가 있다. 때를 기다릴 줄 안다고 해서 바둑계에서는 모두 그를 소년 강태공이라고 불렀다. 이창호 기사가 두는 바둑의 가장 큰 특징은 대국 전체가 지극히 평범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창호의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국 전체의 흐름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정한 전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전체를 바라보는 힘, 대국관이다. 인생을 바둑판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인생에 바둑돌을 놓는 것과 같다. 매번 내려놓는 바둑돌이 결국 판의 흐름을 결정한다. 만약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지 못할 만큼 시야가 충분히 넓지 않아 모든 일을 시시콜콜 따지는 것을 좋아한다면 분명 바둑판의 한쪽 귀퉁이에 갇혀서 출구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맹자는 한 사람이 지엽적인 부분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작은 인물이 되고 자기 내면에 심오하고 웅대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큰 인물이 된다고 이른 것이다. 사람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 대국관이 있어야 한다. 대국관을 기르는 데 있어 과거의 역사를 통해 그 관점을 읽고 배우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역사는 진정한 미래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역사를 읽으면 현명해지고 고대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다. 중국 민생은행의 창업자 펑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마음이 돈과 가까워질수록 손은 돈과 멀어진다. 맹자는 사람이 지녀야 할 마음이자 사랑의 근본인 인과 절제와 적절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인 의의를 항상 중시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이익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경계했다. 맹자 고자 하편에 이렇게 이른다. 신하된 자는 인과 의의를 생각하여 그 군주를 섬기고 자식된 자는 인과 의의를 가슴에 품고 그 부모를 섬기며 동생된 자는 인과 의의로서 그 형을 섬기게 된다면 이는 군신과 부자, 형제가 모두 더 이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위를 위해 서로 아껴주고 마주하게 되니 그 나라는 영구히 발전할 수 있다. 치킨게임은 결국 둘 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그 누구도 이득을 볼 수 없다. 너그럽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을 위한 것이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지식의 저주란 바로 의사소통의 문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한 사람이 무엇을 잘 알게 되면 그것을 모르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 어려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도 알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매몰되는 현상을 말한다. 충칭에 있는 한 대학 교수는 교육부에서 인정한 손꼽히는 우수한 재원이지만 중학교 2학년 딸의 수학 문제를 가르칠 때는 쩔쩔매야 했다. 그에게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문제였는데 딸은 그의 설명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지식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원활하게 전달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생활 속에서 지식의 저주 현상을 맞닥뜨릴 때 대부분 사람은 이것을 타인의 문제, 이해력과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며 책임을 전가한다.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이건 당신의 문제다. 항상 자신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십여 년의 시간 동안 강의를 하며 깨달은 점은 사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는 인지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또 자신이 보고 들은 만큼만 느끼는 일련의 인지 과정이 얼마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나는 인지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 새로운 것을 항상 배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다.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면 언제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려 한다. 근심과 걱정은 사람을 살게 하고 안일한 쾌락은 사람을 죽게 한다. 거한 사위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주변을 항상 경계하고 안정된 상황에서도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당신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분명 누군가가 추월해서 당신의 자리를 대신 꿰찰 것이다. 일반인들도 위기의식과 유비무안의 정신을 가슴에 새겨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 중국 속담 중에 사람이 앞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어려움이 생긴다. 라는 말이 있다. 사기에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있다. 손수고가 초나라의 영윤이 되자 온 나라 관리와 백성들이 축하하러 왔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조문객처럼 산배로 만든 옷을 입고 흰색 상모를 쓴 노인이 있었다. 노인이 말했다. 지위가 높을수록 사람의 됨됨이가 더 겸손해야 하고 관직이 높을수록 처신에 신중해야 합니다. 녹봉이 두둑해졌다면 주어진 목 이외의 재물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를 엄격히 준수한다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맹자 이루 상편에 이런 말이 있다. 행함에 얻지 못함이 있거든 돌이켜 자신에게서 원인을 구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라의 저자 파리크는 당신의 인생을 경영하라 당신의 삶조차 경영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경영할 수 없다 라고 강조한 바 있다. 맹자는 왕이 어진 정치를 펴지 못하면 국가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나라 은나라 주나라 새 왕조가 천하를 얻게 된 것도 인 때문이고 새 왕조가 천하를 잃은 건 역시 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나라의 흥망성쇠 역시 마찬가지이다. 천자가 어질지 못하면 천하를 지키기 어렵고 제후가 어질지 않으면 사직을 지키기 어렵다. 사대부가 어질지 않으면 종료를 지키기 어려우며 백성들이 어질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죽거나 망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쁜 짓을 즐겨하는데 이는 술에 취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굳이 술을 마셔 취하는 것과 같으니라. 맹자는 군주, 제후, 신하와 백성들이 왜 인을 구축해야 하는지 설명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는지 강조했다.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이미 잘 알고 있을 뿐더러 모두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이러한 길을 기꺼이 포기한다. 자기관리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을 잘 관리해야만 생활, 일, 사업의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다. 경영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성공의 열쇠는 바로 자기관리에 있다 라고 하였다. 하급 통치자는 오로지 자기 능력만을 사용하고 중급 통치자는 다른 사람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며 상급 통치자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최대한 활용한다. 한비자 맹자, 이루, 상편에 이런 말이 있다.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윗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 윗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방법이 있으니 이는 먼저 벗에게서 믿음을 얻어야 이루어진다. 벗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자는 윗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지극히 성실하게 행동하면 감동을 주는 건 당연한 이치다. 자신이 한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과 변화를 주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왕양명의 말처럼 무엇에나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기르면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인생은 점점 더 순탄해질 것이다. 군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할 뿐이지만 이로써 천하가 화평해지느니라. 맹자 진심 하편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생 궤도는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이다. 이는 자기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바로 다스리고 난 후에 나라를 다스려야 천하를 평정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첫 번째로 꼽는 건 바로 수신이다. 공자부터 맹자 후세에 이르기까지 유학의 대가들은 모두 사람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고 사람을 논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자신을 닦아 수양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다. 수신은 자신을 먼저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 됨의 근본이다. 만력 황제라 불리는 명나라 제13대 황제 신종에게는 장거정 이라는 매우 유능한 스승이 있었다. 만력 황제는 어려서부터 장거정 으로부터 임금이 되고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기에 그가 만력 황제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했다. 만력 10년 장거정이 병사했다. 장거정은 살아생전 단행한 개혁이 많았기 때문에 조정에는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장거정의 사후에 이들은 즉시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황제에게 장거정의 집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장거정의 집을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신하들의 말대로 장거정의 집을 수색하고 난 뒤 만력 황제는 크게 실망했다. 어릴 때부터 줄곧 자신에게 근검 치국하고 성연의 도를 따르는 법을 가르쳐 온 스승이 자신의 집에서는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말력 황제에게 큰 충격이 되었으며 크게 낙심한 그는 정사를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고 말았다.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 말력 황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소극적인 정치관리 방식은 사회적 모순을 계속해서 심화시켰고 이 시기를 틈타 북방에 누르와치는 세력을 키워 결국 명나라의 멸망에 복선이 되었다. 고상한 품성을 가졌지만 그에 걸맞는 행시를 하지 못한다면 타의의 모범이 되기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해야할 도리에 대해 논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를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에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맹자는 이렇게 이른다. 군자가 지켜가며 행하는 것은 자기 몸과 마음을 닦는 수신일 진데 이로써 천하가 평안해진다.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책망하면 과오가 적고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면 모든 사람과 교류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교세라의 창업주 이나모리 가지오는 일본 항공 회장으로 재임 중에 소선은 대학과 닮았으며 대선은 비정과 닮아있다. 명언을 남겼다. 작은 선인은 오히려 커다란 악덕에 가깝고 큰 선량함은 비정해 보인다는 뜻이다. 이나모리 가지오는 자비와 양보만 아는 경영자는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엄한 태도만 가지고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 라고도 하였다. 자비와 단호함 이 둘을 하나로 통합해야만 진정한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고대의 맹자가 군주에게 가르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나 오늘날의 이나모리 가지오가 기업 관리자에게 가르친 직원들을 관리하는 법 또는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방법은 모두 하나의 원칙을 따른다. 바로 문제 해결 방법을 고려할 때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단호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나라 말기 한 상인이 장사에 실패해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그는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했다. 이 상인은 호설함을 찾아갔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호설함에게 자신의 사업을 인수해 난관을 극복해달라 청했다. 정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호설함은 시세에 맞춰 상인의 사업을 인수했다. 상인은 매우 기쁘면서도 동시에 속으로 의구심이 들었다. 내가 제시한 싼 가격에 인수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시세대로 인수한 것일까? 호설함은 상인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 고비를 넘기기만 하면 언제든지 당신의 물건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단지 당신의 사업을 대신 관리하고자 할 뿐입니다. 호설함의 도움으로 상인은 빠르게 어려움을 극복했고 결국 호설함의 훌륭한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이 일을 잘하려면 먼저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 훌륭한 인품으로 덕을 쌓는 행동을 해야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신뢰해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맹자에 이런 말이 실려 있다. 힘으로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사람에게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 복종할 따름이며 덕행으로서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 진심으로 기뻐하며 복종하는 이라.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믿고 따르도록 만들고 싶다면 결국 덕을 행해야 한다. 이른두 명의 제자가 공자를 따랐던 것처럼 덕행에 간복하여 스스로 따르도록 해야 한다. 내가 강의 중에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바로 수행이다. 수행은 단순한 행동이 아닌 덕행을 쌓는 것이다. 앞서 장인정신 이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저자인 일본 목공업의 전설 아키야마 토시테루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었다. 일본 국내청 영빈관 국회의사당 등을 위한 맞춤 가구로 아키야마 목공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그가 자신의 기업을 경영할 때 가장 강조하는 신조는 바로 선 덕행 후 기술과 수양과 반성을 통해 자기를 이루고 남을 이루게 하라는 대도다. 그는 장인 육성을 위한 서른가지 법칙을 만들었지만 사실 이 서른가지 주의사항은 사람 됨 이라는 세 글자만 설명하고 있다. 아키야마 토시테루가 제자를 양성하는 과정의 60%는 인성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40%만 기술을 가르친다. 그는 덕에 대해 이렇게 강조한다. 진정한 진정한 마스터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장인은 덕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기술은 모방하기도 따라잡기도 쉽지만 정신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덕행과 정신이 있어야 아주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 역시 선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도덕적 자질은 바로 선한 본성이다. 만약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장에 빨리 그만두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내년까지 기다리려 하십니까? 맹자 등문공 하편 송나라 대부 대영진은 조세를 개혁하고 싶어 맹자를 찾아왔다. 우리는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싶습니다.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를 시행하고 관문과 시장에서 거두어들이는 관세를 폐지하여 자유무역을 하도록 개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한꺼번에 이 많은 세금을 내릴 수는 없으니 일단 일부만 감경하고 내년까지 기다린 후에야 전면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진은 세금 인하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싶었다. 그러나 맹자는 직설적인 예를 하나 들어 설명했다. 매일 이웃의 닭을 훔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그가 그러면 그 수를 좀 줄여서 한 달에 닭 한 마리씩만 훔치다가 내년에 그만두도록 하지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원래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즉시 그 패단을 없애야 하는데 왜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비꼬는 말이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다. 무슨 일을 하든 잘못을 알았을 때 즉시 고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담배를 끊기로 한 이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직 하나 지금 당장 담배를 끊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지금 당장 담배를 끊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한다. 그것은 당신이 흡연의 해로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흡연의 폐해를 완전히 이해하면 정말 건강에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고쳐야 한다. 공자는 노노에서 진정한 군자는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는다. 했다. 공자의 제자 자공도 군자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아서 저절로 모든 사람의 눈에 띄지만 그것을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본다. 하였다. 군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제때 고친다면 이는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1842년 3월 1일 영국의원 헨리 존 템프리 의회에서 영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야당의 질의에 응답하며 말했다. 우리에겐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우리의 이익만이 영원하고 영구하며 그 이익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다. 이 말은 이후 여러가지 언어로 번역됐지만 가장 널리 퍼진 것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이라는 앞부분이다. 모두가 이익을 중시할 때 인과 의의를 중시하는 사람은 더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시대의 병폐를 척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하는 성연의 길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길이자 오늘날 우리의 처세술이 기도 하다. 전국시대의 진나라는 부국 강병을 실현하기 위해 유명한 상앙 변법을 단행했다. 변법의 조목은 당시 진나라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진나라가 6개국을 통일한 후 상앙 의 변법 모델을 전국에 보급했다. 이때 문제가 발생했다. 이 6개국은 지난 100년 동안 자신들의 문화와 제도를 답습해 왔기에 진나라의 엄격한 법과 사상은 다른 6개국의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유방은 군대를 이끌고 하명에 쳐들어갈 때 매우 간단하고 상앙의 변법에 절대 뒤지지 않을 규칙을 제정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상해를 입힌 자와 재물을 훔친 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행한다. 이것이 바로 약법 3장이다. 간단한 열 글자만으로 천하의 백성이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었다. 그러자 백성들은 너도 나도 유방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맹자 진심 하편에 이렇게 이른다. 쉬운 사례를 말하면서도 그 말이 담고 있는 뜻이 심오한 것이 좋은 말이고 실행은 간단하면서도 그 효과가 널리 미치게 되는 것이 좋은 도이다. 하늘이 주는 좋은 때는 지리적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적 이로움도 사람의 화합만은 못하는 이라. 맹자 공손추 하편 성공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화합이다. 맹자는 도를 얻으면 돕는 자가 많아지고 도를 잃으면 돕는 자가 적어진다. 라는 말을 통해 전쟁에 있어 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사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는 도의 부합 여부에 달려있다. 즉, 당신의 사명, 비전, 가치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의 방향과 일치하는 가에 달렸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사명, 비전,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도모할 때 그 일은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맹자, 이루, 하편에 이렇게 일렀다. 임금이 어질면 백성들 가운데 어질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임금이 의로우면 백성들 가운데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임금이 바르면 백성들 가운데 바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 번 임금을 바르게 세우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과 같다. 춘추시대 제나라 임금인 환공은 자주색 옷을 즐겨 입었는데 신하들이 유행을 따르듯이 앞다퉈 자주색 옷을 입기 시작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제나라에서 자색천은 귀한 옷감이 되었다. 몇 필의 흰색 천으로도 자색천 한 필을 바꿀 수 없을 정도였다. 환공은 걱정이 되어 재상 관중에게 물었다. 관중은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풍조를 제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째 다시는 자주색 옷을 입지 마십시오. 둘째 자주색 옷을 입은 시위대가 가까이 오면 멀리 떨어져 있어라. 자주색 옷 냄새는 참을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십시오. 셋째 만약 대신이 자주색 옷을 입고 조종으로 올라오면 그때는 그에게 뒤로 물러서라. 나는 자색 옷 냄새를 정말 참을 수 없는 이라라고 명하시면 됩니다. 제 환공은 관중의 말을 따랐고 과연 제나라 경례에서 자주색 옷을 입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한 나라의 지도자 한 팀의 리더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공인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히 해야 한다. 공자도 노노에서 이렇게 일렀다.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으니 풀은 그 위에 불어닥치면 바람을 따라서 쓰러지는 법입니다. 공자는 왜 군주들이 항상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군주가 선을 행하면 백성은 그대를 따라 선을 행할 것이니 군주의 덕목은 바람과 같고 아랫사람의 덕목은 풀과 같아서 바람만 좋으면 풀은 당신의 바람과 함께 갈 것이라 비유한 것이다. 맹자 고자 상편에 이런 말이 있다. 귀와 눈이란 감각기관은 생각하지 못함으로 유혹에 가려지면 대상쪽으로 끌려가 버린다. 끌려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오지도 못한다. 반면 마음이 하는 일은 생각하는 것이니 마음은 앞뒤를 따져볼 수 있으므로 제대로 생각하면 터득하여 제대로 길을 찾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터득하지 못하여 길을 찾지 못한다. 이런 이치는 하늘이 부여한 귀한 능력이니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끓은지를 판단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큰 것을 굳게 확립해서 작은 것이 그 지위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대인이 되는 길이 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마음은 사람의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옛 선인들은 마음을 사고, 생각, 감정의 기관으로 여기고 오직 마음만이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겼다. 돌이켜보면 옛날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일컫는 것은 우리 두뇌의 사고를 이루는 것에 가까운데 이는 우리가 흔히 일을 할 때는 성심성의껏 마음을 써야 한다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성심성의껏 우리를 도와주길 원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잘 대해줘야 한다. 필요시 상대방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공동 운명체로 묶어 손해가 있다면 같이 손해를 보고 영광을 얻을 땐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노력만 요구하고 열매는 나누고 싶지 않다면 누가 당신을 따라 함께 일을 도모하겠는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경영의 본질은 사람들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려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를 올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이것이 경영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맹자가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떠받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그 하나요 나이가 그 하나요 덕이 그 하나입니다. 영국의 광고회사 오길비 매더의 창립자 데이비드 오길비는 직원이 경영진에 발탁될 때마다 러시아 인형인 마트료시카 세트를 선물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가 왜 이런 선물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인형을 열었을 때 인형 안에 크기가 더 작은 인형이 세 개에서 다섯 개 반복되어 들어있었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제일 작은 인형을 열어보면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고 거기에 오길비의 메모가 쓰여있었다. 만약 당신이 자신보다 능력이 작은 직원을 자주 고용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난쟁이 회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매번 자신보다 큰 사람을 고용한다면 우리는 훗날 분명 거인 회사가 되겠지요. 이 글귀는 맹자가 주창한 사상과 일맥 상통한다. 한나라의 군주든 기업의 CEO이든 보통 사람이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보다 재능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찾으려 노력하고 끊임없이 접촉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인재를 구하기 힘들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점점 작아지는 러시아 인형 놀이를 하며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만나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인간관계는 자신의 인생과 능력이 소모되고 마모될 뿐이다. 당신이 한 울타리 안에서 이미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울타리가 당신의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비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사귀고 싶지 않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 자신을 이끄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또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사람의 그릇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우리 직원들에게 자주 말한다. 자신에게 편안함을 선사하는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가 자신보다 더 대단한 사람 더 높은 수준의 사람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여 그들에게 배우기를 이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맹자는 일찍이 제나라 선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주가 신하를 자신의 손과 발처럼 귀히 여기시면 신하는 군주를 자신의 배와 가슴처럼 여길 것이고 군주가 신하를 개나 말처럼 여기시면 신하는 군주를 길에서 만난 사람처럼 여길 것입니다. 군주가 신하를 흙먼지나 티끌처럼 하찮게 여기시면 신하는 군주를 도둑이나 원수처럼 여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군신과 신하 사이는 상대적인 관계라는 뜻이다. 군주가 잘 대해주면 신하가 당신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겠으나 군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며 심지어 무시하거나 모욕한다면 그들 역시 군주를 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의미다. 현대사회에 이 이치를 적용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예우하고 존중하고 또 잘 대해주어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으로 갚아지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항상 어디를 가나 제나라 선왕과 같은 상급자가 꼭 있다. 제나라 선왕은 맹자에게 예법에 따르면 신하가 예전에 섬기던 임금을 위하여 상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임금이 어떻게 해야 신하가 그처럼 행동할지 물었다. 맹자는 선왕에게 예를 세 번 갖추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다른 사람의 간언을 귀담아 듣고 행하여 은택이 백성에게 내려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신하가 당신을 떠나고 싶어 하거나 집에 돌아가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한다면 사람을 보내 그를 인도하여 국경을 넘게 하고 또 그가 가려는 곳에 먼저 기별하여 그의 의식주를 준비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떠난 지 3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후에야 그에게 주었던 토지와 주택을 환수해야 합니다. 사람이 방금 떠났다고 급하게 환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러 세 번 예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예를 지켜 신하를 대하면 신하가 예전에 섬기던 임금을 위해 상복을 입을 것입니다. 장이모우 감독의 영화 황후화를 보면 한 신하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황제가 신하의 귀양길에 수많은 살수들을 배치해 죽이려 하는 장면이 나온다. 또 다른 장면으로 신하가 떠나자마자 군주가 황급히 저택과 밭을 모두 환수하는 모습도 비친다. 이렇게 하면 신하에게 황제는 원수나 다름없어진다. 예전에 한 친구가 큰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떤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그는 울분을 토하며 그날의 경험을 떠올렸다. 아침에 출근할 때 출입증 카드를 꺼내서 인식시켰는데 삐 하는 경보음 소리와 함께 경고등이 붉게 변했고 문이 열리지 않아 회사에 들어갈 수 없었다. 안에서 경비원 4명이 나와 그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해고되셨으니 들어가서 집만 좀 챙겨 나오세요. 그리고 경비원 몇 명이 그를 연행하듯이 애워 쌌고 그의 자리로 가서 개인 소지품만 간신히 챙길 수 있었다. 컴퓨터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는데 컴퓨터 안에 아직 개인 자료가 있다고 말해도 경비원은 다 회사 물건이고 만약 그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건을 발견하면 다 삭제할 테니 안심하고 떠나라 재촉했다. 이어 경비원이 들고 나가는 소지품을 뒤져보고는 상자를 들고 재무처에 가서 급여를 정산하라고 한 뒤 결국 현관문 밖으로 내보냈다. 그는 회사를 나온 후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쫓아낸 회사에 욕을 하고 다녔다. 결국 나중에 소송도 하고 반년 넘게 회사와 싸우고 나서 겨우 잠잠해졌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일까? 군주가 신하를 티끌처럼 여기고 신하는 군주를 원수와 같이 여기기 때문이다. 얼라이안스라는 책에서는 직원들이 퇴사 후에도 여전히 이전 회사와 매우 중요한 동맹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에서 언급한 회사는 직원들을 늘 신경 쓰며 이들이 이직한 후에도 모임을 갖고 그들과 자주 함께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를 통해 퇴사한 직원들과 소통하고 심지어 동업도 하면서 서로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되면 퇴사한 지 오래된 사람들일지라도 회사가 여전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사소한 정보라도 공유하고 싶어할 것이다. 직원이든 친구든 간에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그들을 우리의 삶과 사업 파트너로 간주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함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맹자 양해왕 상편에 이렇게 일렀다. 개나 돼지가 사람이 먹을 것을 먹고 있는데도 단속할 줄 모르고 길에 굶어 죽은 시신들이 널려 있는데도 창고를 열어 구제할 줄 모르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내 탓이 아니라 흉년이 든 까닭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찔러 죽게 하고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병기가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나라의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에게서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자연재해 탓으로 돌린다면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상황 탓 환경 탓으로 돌린다 맹자 문제의 견해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먼저 자신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많은 사람이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인터넷을 검색해 해답이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쉽고 빠르게 정답에 접근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바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단편적으로 받아들인 기억은 오랜 기억 속에 저장되기 어렵다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연구에 얻은 답이나 방법만이 기억에 남는다 맹자는 이렇게 일렀다 산속의 길도 한동안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 큰 길이 되고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띠가 자라서 길을 막는다 이와 관련한 명언은 또 있다 사실 땅에는 길이 없다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루신 선생의 명언이다 엄격히 말하면 루신의 이 명언 또한 맹자에서 비롯된 것이다 맹자에게는 고자라는 제자가 있었다 고자는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싫어해 그저 스승의 가르침만 구하려 했다 하루종일 스승이 얼마나 가르쳤는지 평가하기도 했으며 어느순간 소득이 없다고 느끼면 분노를 일삼기도 했다 맹자는 산속의 오솔길도 사람이 다니면 큰 길이 된다는 말로 글을 꾸짖었다 작은 오솔길도 자주 오래 걸으면 정말 큰 길이 된다 그러나 한동안 아무도 이 길을 걸어 다니지 않으면 잡초가 길을 막아서 찾을 수 없게 된다 맹자가 제자에게 전하고 싶은 가르침은 진정으로 배우고 싶고 자신의 식견을 향상하려면 항상 멈추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항상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에서 꼭 한 번은 맹자를 만나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공자와 맹자는 인과 의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인은 곧 사람 사랑이겠죠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공맹이 주장한 인이 아닐까 합니다 의는 바른 것 즉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인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인은 사람에 대한 사랑 의는 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맹자는 이를 위해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굳센 마음이라는 뜻인데 인과 의의를 향한 크고 굳센 마음이겠죠 맹자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고 사소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의 연구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행동을 반복하면 됩니다 용감한 사람이 되려면 용기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호연지기를 기르고 싶다면 호연지기가 있는 사람처럼 날마다 인과 의의를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각자 되고 싶은 사람은 다 다르겠지만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면 사람은 내면과 외면 모두 변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몸과 마음과 인생이라는 종이 위에 행동이라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입니다 맹자는 성선서를 주장합니다 인간의 내면에 타고난 선과 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살리면 누구나 인과 의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깊은 내면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깊은 내면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는 아주 부드럽고 신사적이기 때문에 사나운 욕망과 가벼운 생각으로 금세 흐트러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깊은 마음을 저버린 채 표면적인 욕망과 생각으로만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죽을 때가 돼서야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닫고 후회하죠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매우 유사한 후회를 한다는 사실은 맹자의 말처럼 인생의 진실이 모든 사람의 내면에 실은 이미 존재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 내면에 진정한 지혜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홀가분하게 떠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가리키는 것인지 인간다운 삶은 무엇인지 하루 한 번이라도 한 번에 1분씩이라도 자신의 고요한 내면 속으로 들어가 사유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살아가면 삶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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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